방원장륙의 팔각단 방원장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팔각정처럼 그런 식으로 방과 원 이렇게 조금 보면 방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원 팔각정처럼 그렇게 단을 잘해요 팔정도를 의미해서 둥글게도 하고 원하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륙이라는 것은 침묵책이죠 크기가 침묵책으로 장이 열자죠 일장이 그래서 침묵책으로 해가지고 팔각단을 만들어요 팔각이 되니까 방원으로 보이죠 팔각이니까 방이고 또 팔각 전체를 보면 원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방원장륙이야 크기 둘레를 16척으로 해라 그러면 그래서 팔각단을 만들고 단 복판에다가 하나 금은 동목으로 만든 연꽃을 안치하고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구리로 만들든지 람으로 만드는 그런 연꽃을 두어요 금은 동철인데 철이 빠지고 금은 동목이죠 다 좋은 것 부드러운 것만 했죠 철은 강강하니까 강철 그것은 놓아두고 금은 다 부드럽죠 금도 부드러운 거고 은도 부드러운 거고 동도 부드러운 거고 또 철석은 빠졌죠 나무같이 쇠와 돌 그건 강강하니까 그건 놔두고 나무는 부드럽지 않아요 그걸로 연꽃을 만든 것을 단 한 복판에다 두고 연꽃 가운데다는 바리를 두고 바리 바리 가운데다는 먼저 8월 이슬물을 두고 8월 달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빛에서 만들어놓고 할 때는 8월에 이슬이 제일로 빡지요 깨끗한 밤에 떨어지는 이슬이요 또 이슬 물 가운데 이슬물을 받기도 힘들지요 풀이나 나락밭에 가서 이렇게 자꾸 털어야 이슬물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슬물 받으려면 밤에 그릇을 많이 이렇게 놓아두면 그릇에서 옷그릇 같은 거 사기 그릇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놓아두면 거의 이슬이 맺힙니다 물 가운데는 있는 바 연잎을 딱 따라 두어서 둘 안 짜요 연잎을 두며 둥근 거울 8면을 취하여 거울도 둥근 거울 8개를 더 만들어서 각방에다 놓아서 그러니까 8면에 거울을 다 걸어놓죠 그러니까 8원경이죠 원경은 8개를 만들어서 8곳에 팔방에다 거울을 다 두고 그러한 서로 비치고 훤해서 마구니가 거의 범접도 보다 위에도 거울 밑에도 거울 옆에도 거울 그렇게 해놓으면 의리의리 가지요 좁은 공간도 거울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명랑에서 사불 범정이라 거울에는 귀신들 사귀가 범하지 못합니다 사귀는 어둘 때 것이 나타나죠 큼큼할 때 귀신들 도깨비들이 하지 대명천지 한낮에는 귀신 도깨비가 설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정에 범하지 못하고 사는 밝은 것에 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경이라는 것은 밝은 거울은 사를 방지해요 그래서 개근불사 할 때 부처님 저만 할 때 거울로 이렇게 비치고 가지요 부처님 복장 쏟아도 거울 같은 거 넣고 거기다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데 밤에 차를 양산에서도 그렇게 온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양산 공동묘지 앞에서 택시를 가지고 피가 부슬부슬 오는 밤인데 밤 한 10시 넘어서 자기가 오는데 그때 보호라 보살하고 같이 택시를 탔더니 보호라 보살하고 나오고 있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그걸 실제로 목격했다고 여자가 양산 공동묘지에서 손들어서 태워줬거든 이쪽은 무슨 까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저는 중간쯤 오는데 자기 운전석 앞에 거울에 보면 안 보이고 뒤로 보면 거의 있는데 거울을 쳐다보면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때부터는 머리끝이 쪼비되어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니까 조방 앞에까지 간다고 해서 조방 앞에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목적지에 와가지고는 말이에요 돈도 안 내고는 그때가 이제 거기까지 오고 보니까 그가 12시 가까이 됐는데 등불이 이제 기어진 데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잠깐 가서 내가 돈을 가지고 올 거니까 좀 기다려라고 그 문전에다 차를 멈춰놓고 그렇게 가더니 그거로는 안 와 보러 그래서 돈 받을 욕심으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노파 한 분이 재수를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제 제사 걷어먹으러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여자 소복한 여자를 태우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돈 받아서 준다고 해서 여까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할마시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생긴 부인이냐고 소복을 했고 내가 젊이 하나 있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 딸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노파가 돈을 택시비를 거서 계산해서 준 것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주약 먹고 죽어부르고 자기 또 남편도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다 시댁에서도 안 지내주지 그러니까 자기 딸이라 자기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혼자뿐이라서 불쌍한 자기 딸이라 해서 죽은 주약 먹고 그러니까 우선 결혼해 큰 파탄이 생겨가지고 주약 먹고 죽어서 그 양산 공원묘지다가 공동묘지다가 써놨는데 그 여자가 젊었다고 보고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고 그때 아마 소복을 입혀서 장애를 치렸던가 봐 그 입은 채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가라고 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먼저 엄군 것이 주공아파트에서 타고 올 때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보라보사라고 나하고 같이 탔는데 두 분이 있는데 지금 보라보사라는 고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말하면 거짓말 같지 나 혼자만 진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어야 전라도에도 추락을 몰고 가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울 보면 안 보이는데 그냥 보면 귀신 형체가 그래서 밝은 거울이라는 것은 마귀나 사귀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아두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둥근 거울 팔면을 취하여 각 방에다가 팔방에다가 놓아서 꽃과 연꽃과 발이를 둘러놓고 연꽃 발이는 안에 있고 그 밖에다 밝은 거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주사도 보통 주사보다 이 주사가 좋아요 같은 가급객이면 주사 이름이 갱면주사라는 것이 나오죠 갱면주사 갱면주사 가지고 주로 푸작을 많이 쓰죠 갱면주사 없으면 연사도 쓰고 다른 것이 빨간 물가모도 쓰지만 제일 좋기는 갱면주사라 해야 돼요 둥근 거울 밖에 열여섯 연꽃과 열여섯 향로를 건립하되 연꽃을 사이로 두어 가지고 차려 놓는다 말이죠 포설이라는 것은 펠포 자요 점포라고 하는 포 자와 비슷하지요 점포는 집사변에 하는데 여기는 쇄금변에서 깔아놓을 포 자요 그러니까 부설한다 포설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 가지고 연꽃을 사이사이 다 차려 놓아 가지고 향로로 장엄하고 향로도 놓고 그 향로에다 순전히 침수향을 태워요 침수향이 냄새가 좀 독하게 나지요 좀 진하게 나지요 독한 것이 아니라 진하지 그래서 불이 보이지 않게 갈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침수향을 불이 화를 타게 부르면 냄새가 안 납니다 향내는 향낼수록 연기만 이렇게 나야 향내가 나지 오닥불처럼 그냥 촛불같이 타고 있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불을 보이지 않게 불은 안 보이게 연기만 나게 향내가 나도록 향을 태워라는 말이죠 그만합시다